17번. 소음. 아, 막 소음 아니죠. 저 소음 진짜 싫어합니다. 특히 오픈하면 야연하겠다. 타고나서 났다. 없어서 못하는 건데. 바깥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잘 때 소음 많이는 하죠. 아니면 평소에 소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소음이잖아. 자,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냐. 먼 것.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것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아니고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래야 보통 문제가 됩니다. 자, 소음이 되면 어때요? 인체면 영향이 불안정. 당연하겠죠. 소음이 심하면요. 오죽했으면, 저 어디였죠? 기차 지나가는 철로에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너 위로지 마. 불안하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나가면 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청력장애. 당연하죠. 기차 크게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는.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 많이 듣거든요. 지금은 두꺼운 것. 그것도. 큰 것 중마란 것. 헤드폰이라던 것. 그런 것 쓰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어폰. 귀에다 꽂는 것. 너무 많이 꽂아서. 잘 안들립니다. 지금 청력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작업능률에 자아가 오죠. 왜냐하면 잘 안들리니까. 자자세. 그러면. 뭐 들으면 안되겠죠. 저기요. 하는게 아니라. 저기요. 저기요.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막. 맞죠. 저기요. 저기요. 하면 막. 그 사람도. 체력남이 되고. 저기요. 저기요. 크게 말하다가. 노후로지 거기에 있죠. 언제도. 자기가 안들린다고 해서. 청력장애가 있어서. 불안하시고. 다 간이 됩니다. 자. 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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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주의 원인이 합니다. 자. 미생물.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건데. 중자가. 뭐. 가운데 중자에다가. 기이자에다가. 염증염자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기. 가운데 기염. 가운데 기염. 영역. 기의 염증. 우리 가운데 기의 염증이 뭐냐면.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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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름이 있잖아. 병근인데. 고름을 유발하죠. 고름. 고릉. 병근이 때문에. 일어나는. 가운데. 기의 염증. 말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주의 원인지는 안하다. 자. 중이요. 은. 소금이 아니라 미생물이 일으킨다 그 정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별 다섯 개입니다 뭐 지금까지 다 별 다섯 개 나오지만 그냥 한 번씩 해 줘요 여러분이 기가 뻗쳐 가겠죠 근데 중요합니다 엄룡수 엄룡이 뭡니까? 자 엄미하다 먹는다는 거죠 용 용수 자 엄룡수 엄룡수 아니죠 엄료수 같단 말입니다 엄료수 먹는 거는 뭐입니다 이게 우리 상수라죠 사수는 아니고 하수도 아니고 상수 뭐 엄료수 엄룡수 자 이거의 일반적인 오염지표로 사용되는 거 자 뭡니까? 많이 했죠 대장균의 수 대장균은 얼마나 됐는가 우리 대장균 아니죠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 어때요? 병이 안 걸리면 되죠 자 이거 왜냐면 대장균은 어디라도 다 있죠 대장균 수 자 그러면 상수 갈린대죠 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에 오염지표 대장균이냐 비어디냐 자 이제 두 개 했으니까 그 다음에 25분 넘어가겠습니다 29분이고도 중요한 문제죠 물 5개죠 많이 녹습니다 자 제가 문제 통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한국가나 한국가나 또는 한국가 아니라 지역사회 간의 보건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우리가 주로 우리가 주로 자막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국가 단독으로 즉 한국가 또는 한 지역이자 이건 한 가지인데 영아 사망률 영은 유아 사망률인데 그 다음에 복수 그러면 여러 국가 아니면 이것처럼 지역 간에 비교할 때 쓰는 지역 간의 앱니다 그 세 가지는 의논입니다 비례 사망지수 그 다음에 평균수명 그 다음에 초사망률 초사망률 초사망률이 있군요 초사망률이 까지 자 그래서 자 한국가 단독 영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여러 국가 여러 지역 간에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것 세 가지 비평조로 이야기해서 말했잖아요 비평초 비평가는초 두루하지 마라 미래 사망률수 평균수명 조사망률 전에 한번 쭉 이젠 했죠 지금은 오늘 무슨 말인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앞에 보면 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반복하면 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 단독하고 이 세 가지는 아까 중야도 자막이 되는 것처럼 이거 말고 이제 단독하고 이렇게 한국가하고 지역 해가지고 토탈은 네 가지가 필요하죠 당연히 아까 영유아 사망률 하고 비평조 미래 사망률수 평균수명 조사망률 자막이 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자 우리가 보건을 건강이라 하잖아요 건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강 또는 보건 지표에 네 가지는 영유아 사망률 또는 영하 사망률 그 다음에 평균수명 조사망 이게 네 개 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아까 요게는 사인별 땡 모숭 땡 맞고 영화 사망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 사망률수 사인별 땡 아니죠 자 이거 사인별 아예 안되고 4개 중에서 속하지는 않잖아 4개 중에서 모숭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세개가 4개 중에서 포탑 포함이 됐잖아 세개로 그래서 답입니다 그 다음에 30분 넘어가겠습니다 30분 자 산업필요 자 우리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단 말이죠 필요하단 말은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죠 필요 뭐 심리학적 생리학적 뭐 생산적 뭐 생산적 urally 살아변장에서 이거 피고 필요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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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삐로입니다 피로해 피로 지체 공 심리학적 생산적 생리적 이런게 있지만 본질 본질 있죠 본 바탕의 가장 거리가 먼거지 이렇게 생체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현장에서 노동시간의 초과 또는 그 사람의 나이의 건강을 따져서 신체적인 자극 능력을 따져서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생체, 생체 리듬이라잖아. 몸 안에 있는 생체 리듬. 이게 생리학적, 생리적이랍니다. 생리적, 케미칼적인 것이 몸에 있는 흐름이죠.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거죠. 왜? 당연히 피로해져 버리면 생체 리듬에서 생리적으로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고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하면 진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있죠. 당연히 피로의 본질에는 이 피로감각도 있죠. 심리적인 현상 같은데 감각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피로, 피로하다 심정적으로. 그 다음에 작업량의 변화. 당연하죠. 평소에 10개 들어야 될걸 12개 들어 버리면 되겠다. 피로가 금방 쌓이겠죠. 작업량이 변화됐을 때 현상의 본질이 피로의 본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가장 거리가 없죠. 산업구조의 변화. 1, 2, 3, 4번 비교해서 이 3번은 영 거리가 없죠. 산업구조의 변화. 왜냐하면 산업구조, 인터스트리, 스트로크셔, 스트로크셔의 변환대. 이게 산업구조가 생산적으로 아니여튼. 아 모기가 날라왔습니다. 아 진짜 모기. 여름 되면 모기 죽겠어요. 모기. 모기. 들었나요? 에헤헤. 모기 형필. 제가 사실은 잘 준비, 잘 시간 됐는데 지금 이걸 찍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모기장. 모기장 보여줄까요? 모기장 한번. 재밌게. 여러분 한번. 재밌는 시간. 저 방 보여드려야 되나. 저 방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잠시만. 너무 뭡니까? 앞에 거물망이죠? 너무 많이 놓치는 게 싫고. 어때요? 거물망이죠? 모기장. 조금 더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안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선생님. 너무 많아서 노출하면 됩니다. 모기장 같이 보이죠? 저기. 쭉하게. 쭉. 쭉. 목이 다 길죠? 자. 선생님. 오십니다. 이만큼 하고.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한 번 됐죠? 그래서 제가 맨날 집에 돌아가면 저 안에 있는데. 그래서 모기들이 들어와서 다 굶어 죽은 줄 알았어요. 저한테 기생하는 모기가 말이죠. 근데. 제가 밖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네. 물을 찍히려고. 저 강의하면서. 뭘까 싶어서 겁나 믿어. 그래도. 물에 앉아 놓고. 수시로. 고개를 흔들어야겠죠. 모기먹물기. 빨리 끝내놓고. 저 모기장으로 가야겠어요. 다음부터 저 모기장 안에서. 강의를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화된다는 말은. 산업구조가. 생산적이고. 시스템이 더. 간편하. 간소하. 그리고 시간도 질려가면서. 더.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죠.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더. 피로가 있는구나. 피로가 더. 안 생길 수도 있죠. 자. 왜냐면. 과학이. 과학이 발달되고. 시스템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응. 시대가 지나면. 나물수록. 기계가 던지는 것이. 좋은 성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피로가. 낮아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복지사는 복지. 산업 복지. 자. 사실은. 수학하고 산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X.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안 맞추고. A. 안 맞추고. 그냥. 아무거나 때리버립니다. 막. 막. 때리버려가지고. 이씨. 그냥. 맞추면 맞추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영어. 이렇게. 자. 싫어. 수학. 산수를 싫어.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클러스. 자. 선생님이 산수 잘했으면. 이거 풀어줘서. 근데. 미안합니다. 어떻게. 다른 거를 더 열심히 해야죠. 아는 사람은 좀 가르쳐주세요. 자. 32번. 소독약. 우리 소독할 때 쓰는 약에 대한 설명으로. 끝까지 적합하지 않는 것. 자. 1번. 소독시간이 적당한 것. 네. 소독시간이 적당히 뭐. 거의 뭐. 적당해야겠죠. 너무 길든 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독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소독약을 선택할 것. 당연하죠. 우리. 송영수라는 소독. 이게. 송영수. 송영수. 송영수라는 소독. 거기 있는데. 이거. 송영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검속제품. 부식이. 녹색이 때문에. 못 사용합니다. 소독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소독약을 선택할 것. 당연하죠. 손상되게. 송영수같이. 검속제품에 쓰면. 부식. 부식. 녹색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인체에. 무해. 무해. 무해라면. 해로움이. 아니다. 직업이. 사용이. 간편하다. 맞죠. 응. 4번. 첫번에. 아까 내가. 4번은. 자. 소독약은 항상 청결하고. 이까지. 응. 뒤에. 밝은 장소에. 보관할 것. 밝다는 것. 밝다는 것. 밝다는 것. 어둡다는 것. 어둡다. 그늘진다는 것. 어둡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장품 소독약. 뭐. 물에 씻었던. 칫솔. 소독. 칫솔 같은 경우는. 소독. 붓 같은 경우는. 물에 씻은 붓 같은 경우는. 그늘진 데다가. 햇빛에 말리면 안 되죠. 한번 했습니다. 그늘진 곳. 칫솔. 칫솔. 소독약은. 덕디. 우리가 하나도 안다면. 냉암소. 에 보관해야 된다. 정확하게. 냉자는. 찰랭자고. 차갑다는 것. 암은 어두울 암자잖아. 그래서. 찹고 어두운데. 밝은 말고. 그라지인데. 보관한다. 냉암소에 보관한다. 자. 그래서 4분이 아닙니다. 그럼 33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리적 살균법에서. 아. 살균. 소독. 다 같은 부류인데요. 소독. 다섯 개죠. 앞에 거 중요하지만. 자. 물리적 살균법. 자. 소독은. 살균이랑 소독과 같은 말인데. 그냥 소독 생각해. 자. 소독. 살균 같은 경우는. 자. 소독. 살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 물리적 말고. 다른 말입니까. 하학적이죠. 살균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대되는 건데. 소독 또는 살균의 법은. 물리적 살균법. 물도기 소독법. 하학적 살균법. 하학적 소독법. 두 개로 나눠지 말이죠. 당연히. 하학적일 말은. 케미칼. 을 쓰는 거고요. 하학제품을. 물리적일 말은. 이 하학제품을 안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열을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제 물리소독법입니다. 사균분이 정확도 압니다. 우리가 중요하면. 건열소독법과. 석열 소독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하면. 물리소독 종료입니다. 자. 열을 가는데. 이게. 자. 어떻게. 섭. 섭이 뭡니까. 우리 섭바스 때는. 물에. 물을 가지고. 열 처리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건은. 마를 겨자잖아. 그래서. 열을 가는데. 섭이 아니라. 그냥. 자. 섭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건조시킨다는 거죠. 이게. 뭐로 해가지고. 마르게 한다는 거. 열을 가해서 마르게 한다는 거. 자. 물하고. 물이 아니야. 그래서 봐봐요. 열을 가한다. 맞죠. 우리. 이게. 견열. 섭열. 두. 열. 열. 여려. 짜리고. 건조시킨다. 이건. 물을 끓인다. 이 말은. 우리. 열을 주워가지고. 습한 거. 열을 끓인다. 이 말이. 그 다음. 포름알데일을 사용한다. 포름알데일은. 악적 소독법입니다. 악적 소독법. 악적 소독법. 악적 소독법이니까. 자. 그리고 포름알데일을. 우리 학적 소독법에 있는 자막 처리처럼. 석탄산. 석송용수.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렬에는. 자. 하염무의금법. 건렬 무의금법. 소각. 태우는 것이 있고요. 물리소독법에도 하나죠. 하나의 종류는. 석일법이 있는데. 석일은. 자비소독법. 자비를 베풀으라. 고압전기무의금법. 그 다음에. 나중에. 고압전기놈이다. 악포까지 태우는 것. 태우는 것. 태우가 없애는 것.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 다음. 유통전기법. 간열무의금법. 좋은 소독법. 일강. 일강소독 있잖아요. 밖에서 햇빛에. 그 다음에. 이 반대. 물리소독에. 반대는. 하악주소독법. 있는데.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 많아졌습니다. 석탄산. 석연수. 크레졸. 육성비누. 생석해. 있죠. 자. 이게 뭐. 마르고 싶어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조. 가격이. 저런. 싸다는 거죠. 살균력이. 있으면. 살균력도 있고. 쉽게. 정발. 이게 뭐. 바르면. 정발라도. 공중으로. 날아가. 날아가 버린다잖아. 잔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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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많이. 잊지도 않고. 건물이. 날라가 버리잖아. 공중으로. 싼 제품들. 촉촉하게. 남아있었다던데. 제가 바른 비비는. 촉촉합니다. 앱. SPF가. 높은 겁니다. 지금. 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동제죠. 자동제. 오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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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 금방 나가버리죠. 이때 알코올을 해보는 에탄올 에티알코올인거. 예를 든다면 알코올. 알코올 소독도 하잖아. 알코올 한 번 발라보면 금방 나가죠. 보통 알코올로 한 번 머리하고 난 다음에 알코올로 가위압빛 닦고 솜도 한 번 알코올로 분무기로 분무기에 넣어서 솜 대신 뿌려서 손을 좀 잠깐 소독을 하죠. 그 말이 똑같습니다. 금방 날라갑니다. 알코올 한 번 뿌려보세요. 손에 뿌리는 알코올 소독. 일단은 3,4번. 이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 둘. 자주 못보는 문제고 그랬어. 자, 질병, 질병이죠. 전염병 발생. 일어난다는 거죠. 역학적 삼각형의 모양에 속하는 거예요. 역학적 삼각형. 역학이라고 말하면 전염이란 말이거든요. 역학적 삼각형 모양의 이것은 요겁니다. 요거. 이게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가 병인, 속주, 그 다음에 함경. 이렇게 삼각형 사이에 이렇게 딱딱딱 나눠주는데 이 세 가지 용인은 분명한 병인, 속주, 환경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속주, 환경. 이것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삼각형. 딱딱딱 세 개. 이 세 개 빼고 나머지 한 개. 감염. 동그라미 칠 수도 있죠. 그래서 병인 속주 환경을 알고 세 개를 삼대 요소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막도 나가는 거겠지만 자, 그럼 병이? 이제 병인은 뭐야? 자막 보면, 병인은 다른 말로 병원체라죠.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고, 그리고 전염원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 환경은 환경은 뭐예요? 우리 감염 경로죠. 이 환경은 감염 경로. 감염이, 전염병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 자, 경로입니다. 요인이 아니다. 요인이 좀 요리해서 헷갈리는데, 이 세 개만 하면 헷갈리기 필요합니다. 속주는 뭡니까? 병원소라잖아요. 병원소. 자, 왜? 기생할 수 있는 장소. 속자가 청소라잖아. 병군이, 병원체가 살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세 가지. 병인, 속주, 학경. 3대 요소 잘. 보잉, 검정 요소를 잘 기억하시고요. 감염은 아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담종 성형수 사용 시작. 정하지 않는 것. 오, 네. 우연이치입니다. 아까 문제. 성형수 잘못 사용하면, 검정 요소를 사용하면 어땠나요? 부식된 데 있죠. 와, 마이크가 이런 우연이치가. 소독약을 잘 사용하여야 된다. 검, 수, 구름, 타는 그 사항에. 성형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자막 보기 테니까 안 적고. 한번 보세요. 자, 성형수는 도자기 소독이죠. 도자기, 사기, 사기는 사기 같은 그릇. 도자기 같은 거. 도자기랑 사기 같은 그릇.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좋고. 자, 피부 소독에는 0.1% 그다음에 상처 피부 소독에는 X 안 됩니다. 그리고 범속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식되기 때문에. 소독제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답니다. 성형.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성천길로 갈 수. 미안합니다. 성천길 하늘로 갈 수 있으니까. 성자. 성.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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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력이 좋다는 거죠. 독성이 좋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거 가져야 되는 거 염화칼슐륨 또는 염화나트륨 식염을 써서 성유수 성과해송 소독할 경우는 독성이 강하니까 자극성이 약화나 약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독력, 소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중조, 중조 뭡니까? 우리 전에 했는데 탄산수소나트륨 이란 말이죠. 이걸 첨가한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한 번 봐주시고 적어서 안개 한 번 더 좋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거. 표현은 한 100개 정도 되겠죠. 헷갈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검수공지 진짜 우연해지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30, 10분 넘어가겠습니다. 미생물,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좀 다뤄주겠는데. 일단 그 초점도 얘기합니다. 곰팡이가 제일 크고요. 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목.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니케찹. 그 다음에 바일러스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제일 큰 거는 곰팡이.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바일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식이. 공식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주세요. 이런 거 공식 만들. 이런 거 공식 만들다 보면 다 만들어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분 번.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이 조금 조금. 여러분은 뭐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좀 마저 드시고 마저 하세요. 자꾸 울리는데 한번.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뭘 하나 올렸어요. 저 핸드폰이. 자. 이거 여기서 할시 할시 할시. 할시를 드로잉한 건데요. 정말 이쁘지 하고 있어요. 잔잔잔잔. 물가에 가서 마지막 엔딩을 처리했습니다. 박. 방역용. 방절은 뭡니까? 방제방자고. 역절은 뭡니까? 전염병 자잖아요. 하긴 해. 전염병을 방지하는 용도에. 용도로 쓰는 건데요. 미리 막 막아야 되죠. 방역 친다죠. 지금도. 이게 뭐지 뭐. 옛날에 뭡니까. 여름 되면 이제. 뭡니까. 이상한. 그. 방역. 차가 있죠. 그. 이 차가 있으면 여기 뒤에서 막. 뭡니까. 이러면 뭐. 거기에서. 하얀 거 막. 뭐. 방역이라 하잖아. 뭐라 갑자기 생각나. 어릴 때 요 뒤에. 오면요. 우리 애들. 요 뒤에서 막. 요. 제 딸이. 장난치고 그랬습니다. 막. 그 하얀 거 안에서 녹였는데. 그때 그거를 많이 마셨어. 그랬는지. 한 번씩 지금.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오락하라 하네요. 그때. 그때.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막. 오기만 하면. 거기로 뒤로 가서. 내가 모기인지. 재미로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방역 육. 석탄사의 가장. 적당합니다. 가장 적당한 시성 용도. 석탄사는 그냥. 석탄사 놓으면. 그냥. 다른 필요 없습니다. 3% 땡. 3%입니다. 석탄산. 한 번. 3% 답입니다. 3% 수용력이라 하는데요. 수용력. 희석력이니까. 수용력 필요하죠. 물에 녹아져.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자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탄산 다나마를 페놀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뭡니까. 하아. 석탄산은. 살균력. 적정의 지표입니다. 하아. 중량 하죠. 오늘. 하수소독은. 아. 배가 또 없네. 미안. 제가 수업을 좀 하면. 이렇게. 배가 또 없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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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음. 오늘 나온다. 배. 음. 아. 석탄산. 자. 음. 자. 이 석탄산은. 단말 페놀이라고요. 아. 아무튼 배가 이거 했죠. 아. 배고프니까. 정신이. 살균의 적정 지표고. 우리가. 하수오염 지표는 뭡니까. BOD. 생물화증 요구랑. 그 다음에. 염료수. 상수. 뭐. 염용수의. 오염 지표는 뭡니까. 대장경리 쪽으로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거 말고. 이 석탄산은. 변기. 변기 있죠. 우리. 엉. 엉. 하는데. 그 다음에. 배선물. 배선물 알죠. 배선물. 또는. 오류. 오류. 오류 옷 있잖아. 그렇게 되고. 실내 내부에. 이런 거. 내부. 내부. 같은 것도 소독. 이거 아까 말했던 게 소독. 소독에. 오케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율. 유리. 안 되고. 엑스. 도자기. 엑스. 그 다음에. 오류는 되는데. 옷은 되는데. 수근은 통 안 된답니다. 헷갈리겠죠. 오류는. 다. 수근이나. 오류는. 다 다 됐죠. 수근은. 닦는 거. 오류는. 있는 거라서. 수근은 안 됩니다. 오류는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맛보시면 됩니다. 39분. 39분. 많이 나오죠. 일강소독. 해 1자에다가. 깡. 빛깡자잖아. 이렇게. 빛에. 깡. 지금. 한여름 나가면. 뜨거워 죽죠. 자. 엉. 그것도 깡. 바깥입니다. 바깥. 자. 일강소프가. 햇빛 중에서. 어떤 영역에 소독이 가능한가. 이러면. 일강하면 무조건. 소독하면. 자외선 소독입니다.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맞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강. 자외선. 소독. 이렇게 깨워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말고. 하고. 하는 김에. 제가. 자신 있는 것도 했죠. 자. 자. 공신 넘어갑니다. 자. 자. 훈련소에서. 일강. 내. 햇빛 쨍쨍한 날. 말이죠. 일강 때. 자로. 뒹구르고. 아주. 자로. 뒹구르고. 훈련할 때. 자로. 뒹구르고. 자로. 뒹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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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뒹구르고. 뒹구르고. 엎드려가서 뒹구르고 있잖아. 근데. 그리구. 왜 그러면. 일강이고. 이 강이고. 이 강이고. 요고자를 이 자라고 생각하고요. 자외선. 그 다음에 띵띵띵. 이건 뭐라고 했어요? 띵띵. 비타민 D. 비타민 D. 띵띵띵. 그래서 우리 자외선은 비타민 D 하고 가게 되고. 구루는 뭡니까? 구루 보호화 때문에 구루병이라고 했죠. 구루병이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고한다면 자외선은 비타민 D 하고 담띵을 생성하고 구루병을 예방한다고. 이것 때문에 자로틴 구루고. 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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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 그냥 하는 게 공식이죠. 제가 자신 있는 공식.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도 온다면 40분 넘어가겠습니다. 땀 소독 중에서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른 것. 교통주의 암력 검증. 호압. 우와. 이건 뭐 천재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 압호. 압호가 아주 강한 그 세균입니다. 이 압호까지 완전히 멸균하는 건 뭐야. 고압 높은 압력으로 찌가지고 막 죽이는 거죠. 고압전기 멸균법 이랬잖아. 그렇죠. 고압전기 멸균법. 고압전기 멸균법. 고압전기 멸균법. 고압전기 멸균법. 아. 문제에요. 앞에. 이야. 무슨 짓 했죠. 아. 벌써.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이 되네. 앞에. 성형수도 뭐 금속수도 부식된다는 거. 자. 음. 너무. 자. 아까 이거 뭔지 알지? 여기 안 한다고요. 아까 물리소독법. 물리적 사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놨잖아. 그때. 물리소독법과. 뭐. 항주소독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자. 유통정기법은 이거는. 정기니까 정기. 당연히 서별이죠. 서변. 당연히 서비스. 물리적 서비스. 자. 고압전기. 정기니까 요것도 서별이고. 서비스. 간열. 아까 간열. 멸균법. 뭐. 간열 뭐랬어요. 사이균법. 멸균법. 요거는 뭐랬어요. 아까 요것도. 아까 서별이랬잖아요. 견열 소독은 뭐. 당연히. 아까 전에 간열법이 좋아. 간열. 자. 물이 안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음. 머리 좀 더 본다면. 고압전기 멸균법 한 번 좀 더 보고. 아쉽잖아. 그러니까. 고압전기 멸균법. 고압전기 멸균법은. 자. 맥도가 중요합니다. 맥도에서 135도에서. 수정기로서.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 아포. 세계 중에서 가장 강한 놈입니다. 잘 안 죽습니다. 이것까지 사멸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고압전기법은. 자. 이. 자. 이게. 금속재료 중에서. 또. 높은 속도에. 습도죠. 습도. 견디는. 금속재료만. 이렇게 정도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41번. 피부. 아. 문제가 나왔네. 피부의 포피세포는. 대략. 맥주 정도의 교체주기를 갖고 있느냐. 피부는. 퍼피. 진피. 피아조직이. 세 가지 층으로. 유효 되었죠. 그리고. 퍼피는. 각. 투. 가. 유. 기가. 다섯 개 층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주인데요. 사주. 그냥. 피부에 퍼피. 대략. 몇 주 정도의 교체주기를. 퍼피세포. 주기. 사주입니다. 뭐. 조금 더. 한다면. 투. 가. 유. 가. 유. 유. 여기. 포피. 여기. 포피. 피부의 가장 바깥쪽. 제일 안쪽. 기저층이 있는데. 자. 자면보겠습니다. 이 기저층에서. 이. 자. 이 기저층에서. 당연히 생손되죠. 밑에서 올라오잖아. 이 기저층에서. 생손된. 포피세포는. 각하. 각하라 말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야. 각질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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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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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وج. 험. 다른假. mel nous. 자, 이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 28일이래 갑니다. 그래서 주기로 왔을 때, 떡질 수술 때 자막 보시면서 우리 각질, 각질이 일어나는 이유가 4주, 28일 정도 되면 몸 밖으로 포피 세포가 각질 세포로 변해서 완전히 빠져나가 떨어지 나갑니다. 28일, 8주, 4주입니다. 자, 41번. 42번, 자외선 종류가 B도 있고 A도 있는데 자외선 B는 A보다 홍반 발생 영역이 홍반, 홍반은 벌겋게 일어나는 겁니다. 1도 화상이라 하죠. 홍반 많이 봤습니다. 자막 한번 보십시오. 홍반이 무슨 뜻인지. 홍반 벌겋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햇빛의 노출이 오래되면 홍반 벌겋죠. 그래서 이 발생되는 능력이 몇 배 정도인지. 자외선, 자금, 이 말은 자외선이 B보다 A가 만약에 10분 단위로 했을 때 홍반, 피부에 벌겋게 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능력, 능력, 어빌리티, 파워잖아요. 자외선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는 천베라 밑에. 나쁜 걸 갖고 있네. B를 조심하시죠. 그래서 자외선 A보다 B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품을 쌓아야겠죠. 근데 그런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SPF 자외선, 샤더이제. 이 안에 포함된 게 뭐죠. 프로텍션, 프로덱션, 살나 이런 것. 자, 그래서 전배 정도 보고 사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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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고 넘어가기 좀. 함께하고 천천천천천천. B나 A보다 철다, 천천천천천. 버겋게 되는 것. 어, 마음이 쭉. 전배. 후우 쫀빼 쫀빼 조금 쪽이면 정빼면 좋겠죠 너무 많으면 정빼면 좋겠죠 그다음에 나쁜쪽이니까 이 나쁜 놈아 그다음에 뒤를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40전 신체 부위 우리 몸에 있는 부위 중에 피부의 두께 두께죠 가장 넓은 곳은 손등 그 다음 볼, 볼 주위, 그 다음에 둔부 엉덩이죠? 엉덩이. 그 다음에 눈꺼풀 피부. 아 당연히 눈꺼풀 피부. 당연히 눈꺼풀 피부죠. 당연히 상식 아닙니까? 눈꺼풀풍. 자 이런 거는 그냥 놀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안기겠죠? 눈꺼풀 피부. 만져보세요. 엄청 얇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꺼풀. 여러분 메이크업하면서 만질 보면 조심해야겠죠? 눈꺼풀. 자 그 다음에 40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못 먹으세요. 공격할 힘도 없는가 봐요. 44. 44. 영어로 해야 잠이 굳이. 자 다음 주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죠? 알레르기. 여러분 알레르기 있죠? 뭐 여러분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죠? 저도 알레르기 있습니다. 뭐라구요? 극비죠? 말하면 써먹으려고 그러죠. 다음에 난 태우면. 오미야 이거 다 넣지 마. 절대 모르겠어요. 엄마도 모릅니다. 엄마도 마음도 모릅니다. 자 다음 주 알레르기 위한 피부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자 피부 반응은. 피부 반응은. 자 화장품. 여러분 화장품 잘 못 쓰면 어떻게 피부는 걸리죠? 이게. 어. 자 화장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피부 배로 변한 것. 자 그 다음에 가구. 여러분 가구 있잖아. 자 목젤. 자 뭐. 뭐 어떤 가구. 어떤 목젤 쓰냐. 오복도 어떤 오복이 다냐. 피부에 지랄 생기죠? 음. 제가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 어. 맛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 다음. 비타민 가다의 피부 지랄. 어. 저요. 비타민. 사실은. 제가 요새 비타민 많이 먹는데. 하루에 하나만 먹으랬는데. 새알먹을 경우가 있어요. 깜빡하고. 깜빡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침 겸신 저녁으로 먹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음. 너무 까다하면. 우리 속에는 색깔이 누군가 아닙니다. 근데. 저. 하나 먹으나. 새알먹으나. 정신 상태는 똑같습니다. 정신없는 그런.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 지랄. 저 지금 오랫동안 먹었는데. 전혀. 저를 믿어주세요. 자. 비타민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은. 절대 해놓은 것이 아니다. 자. 선생님 보장합니다. 안 되면 쫙쫙 빠집니다. 그쪽으로 빠지면서. 음. 필요 없는 거 빠지죠. 몸속에서. 그저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내복한 약이 안 피부질환. 자. 내복이란 말은 먹는 거죠. 먹는. 약에 대한 피부질환. 자. 잘못. 이렇게. 약을. 응. 약 때문에 피부질환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맞추려고 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0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0점 보다는. 그것도. 1점이나 먹으려고. 애나 먹으나. 이거 먹고 떨어지나. 그것도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두 개 맞추고. 세 개. 네. 그러다 보면. 10번 치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옛날에. 저. 미용사 자기장. 10번 친 사람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다. 포기한 삶도 봤고요. 자자샘이. 그런 분들에게서. 최대한. 재미와. 참담. 엄버트리온.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 네. 010번. 쫙쫙쫙쫙쫙쫙. 여러분. 합격. 주는 것이 저희의. 저희의 힐링입니다. 자. 그 다음 45분 넘어가겠습니다. 44분은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냥 주는 분입니다. 그냥 먹고 떨어지노. 저. 모기한테 주라고요. 미쳤어요. 저. 모기한테. 저. 딱. 떨어지고. 먹기 전에. 저. 잡았어. 저. 입에다. 아. 미안해요. 입이 아니고. 뭔가. 옛날에 같았으면. 목. 목. 입에다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다가. 이렇게. 목. 목. 입에다가. 한 거 보니까. 옛날에. 저. 메뚜기. 그 보니까. 메뚜기 아니고 뭡니까. 뭐. 메뚜기 종류인데. 파란 거 있잖아요. 짱. 그거를. 생걸로. 입에. 그. 뭔지 알겠죠. 대상 말하면 안 돼. 그거를.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우. 진짜 깜찍하다. 어우. 갑자기 사막이 나오네. 저. 이거 안 보고 한 건데. 갑자기. 사막이 좋아하는 이. 그 막. 의자. 그 파란 메뚜기. 응. 잡아먹는 거. 미안합니다. 먹는 것 밖에 이야기 안 와요. 사막이가 그 막. 그래. 먹고. 먹는 거 이야기. 자. 먹으니까 그렇네. 배도 고프고. 먹어도. 버그도 끝이 없는. 짜자셈. 그 다음엔. 통닭을 시키는 거. 입에서 먹고. 그 다음엔. 통닭을 시킬 때.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죠. 봉.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자. 자. 다음 사막이. 이 사막이 있고. 저는. 옛날에. 손동이 있는데. 지금 없었는데. 지금 있나. 손동이 있는데. 여기. 손이. 여기다. 여기. 볼록. 이렇게. 이게. 호끝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사막이. 몰라요. 사막인지 알고. 직접 이렇게 사막이 이렇게. 사막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사막이. 잡아서. 손가락 잡아주고. 여기다. 입에다. 운동을 해가지고. 먹으라 먹으라. 그래가지고. 깔깔 먹으라 했는데. 그 사막이 좀 깔깔 먹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 사막이. 그 사막인 줄 알았어요. 마이거 씨. 마이거 씨. 옹인 줄 알았어요. 몰라요.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여러분. 뭐해요. 더 말해주세요. 자막 따라주세요. 밑에다가. 댓글로. 그 사막인지. 내가 생각합니다. 자. 아니면. 맞으면. 다 그다지. 맞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 종류 중. 얼굴. 얼굴 페이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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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의. 그 다음 손떡. 손바닥에. 손등에. 잘 발생되는 것은. 자. 자. 답은. 평평 사막이에요. 평평 사막입니다. 자. 평평 사막입니다. 평평 사막이. 자. 얼굴 턱. 입주의. 손등에. 잘 발생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노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그냥. 보고. 암기겠죠. 그 다음. 신상성 사막이는. 자막 보세요. 어. 사막이. 일반. 뭐. 사막이라는 것을 통칭하는 건데요. 모든. 일반적으로. 신상성 사막이라는데. 자. 통칭하는데. 주로. 손과 발에 생기지만. 신체. 어느 부위. 에도.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신상성이고. 이처럼. 얼굴 턱. 입주의. 손등. 이렇게 말하면. 평평 사막입니다. 어. 신상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말하는 거고. 진짜적으로. 족조. 족조. 족조는 말하는. 잘못 보세요. 족조가 뭐냐면. 족조가. 발 족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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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닥. 족조는.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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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발바닥. 사막. 사막이라고 합니다. 발바닥. 사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 그 다음에. 참. 규. 뾰족.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자막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죠. 여기. 말하기 좀 그랬었는데. 그런 데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발. 톱. 사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발톱 사막이. 이거 하나 더 보십시오. 손발톱 주변에 나타나고. 손발톱 사막이라. 딱. 알겠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까지 한번 쫙 보시고. 일단 답은. 평평 사막이다. 이런 쪽에. 국한 쪽으로 말할 때. 전체는 심상성. 자. 46분에만 하겠습니다. 사막이 갑자기 넓네. 멍멍 이야기하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거 메뚜기 이야기하다가 사막이 넓고.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진짜. 그런 경우가 다행이다. 보죠. 배고파서. 그 다음에 통닭이 지지시기는 한데. 좀 힘이 없어 보죠. 보죠. 자. 46분 자. 피부가. 추위를 감지하면. 아. 진짜. 빨리. 겨울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도 오늘. 어제. 오늘. 오늘. 내일까지. 슈가 라서요. 오늘은. 제가. 음. 커피숍에서. 있었어요. 커피숍. 너무 추웠어요. 이거. 커피숍. 음. 큰 커피숍 가면. 쭉쭉. 밖에. 겨울인 줄 알았어요. 예. 잠바 하나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피부가 추위가. 감지하면 돼요. 그건. 당연히죠. 얼굴도. 자. 자. 더우면요. 헤블레 해가지고. 근육이 이하되면. 이하하면. 퍼진다는 거예요. 수치기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추위가 감지되면요. 이 근육이. 줄어듭니다. 맞죠. 당연히. 자. 더우면. 해볼래 해가지고. 이한되는거고. 이한되는거고. 이한되는거죠. 자. 시켜. 털을 세우게 한다. 당연히. 툭. 자. 근육이. 이한되면. 털도 같이 이한됩니다. 근데. 근육이 수치되면. 누워있던. 털이. 바트롯. 쭉. 저거 구내셨는데. 바트롯.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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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누워있던 nonprofit. 누워있던 털이. 바트롯. 쭉. 쭉. 뜰half. 털이, 털이 세워지는거죠 어떤 근육이 털을 세우게 하는가 다른거 빌고 그냥 근육이 털 세운다 말하면 아, 이 꼬로 샀는데 빨리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입모근 자, 입모근 이상하게 입에 놓으면 자, 막 다음에 입 입 입, 입점 뭡니까? 입석 같아 우리 자석이 없으면 입석하죠 옛날에 서울 다니, 서울에 공부하러 가는데 도났기를 내고 서서 갔습니다 입석 자석, 자석이 아니고 입석 자, 입석, 서서 가는거죠 자, 입석 입석 하는게 너무 많죠 버스에서 입석해야 되고 자, 이때 입자는 뭡니까? 섯 자, 슬, 서다 섯 자, 그랬소 자, 근자는 근자는 대충 고생해 근자는 자, 무슨 근자입니까? 그 말에 힘줄 근자 힘줄 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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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줄 자, 힘줄이 어때요 모발, 모자잖아 모발을 서게 하는거 그래서 자, 잇목을 해야 합니다 이거 다 간접불이 한 것만 맞춥니다 자, 전 누군 후두문 사고 이런건 어우 이거 헬스 할 때 나름 많이 있는데 앞, 뒤, 뭐 이렇게 뭐 저 한때는 몸이 헬스 했을 때 몸이 좋았는데 시커먼 마음에 아, 이제 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몸 자랑하다가 음, 맘 맞죠? 사람들한테 몸 좋은 사람 많죠? 음, 그 다음에 이따는 넘어가겠습니다 배가 고르가네 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 해야겠어요 음, 잠깐만 복숭아나서 먹어보려고요 아, 알았어요 음, 음, 감사합니다 아, 이제 시어로 뉴스에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 저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루하게 됩니다 먹는 항상 먹으면서 하죠 아, 지요 그 때문에 많이 먹게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다이어트해졌는데 미안합니다 아, 식욕 부족인데 저 때문에 잘 먹게 된다고 그럼 다행이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빨리 347번 단백질에 단백질이 우리 프로틴이라 하잖아 분백질은 자, 단백질 보충제 들어봤죠 저 옛날에 헬스에 헬스에 약이 나왔는데 막 단백질 프로틴이 아, 진짜 이 통이 큰 거 이만한 거 진짜 막, 천, 뭐야 그냥, 커죠 이제, 거기다가 맨날 두 숟가락 우유하고 막, filing 미쑥가 뭐, 그냥, 뭔가 미숟가락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몸 막 커지려고 막, 그 단백질 프로틴 막 넣었는데 자, 이 단백질이 최종 단백질이 이게 단백질이 쪼개집니다 또 단백질의 채소달이 이 단백질이 얇게야하게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가수분해 가슴은 다 분해하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는 물질은 많이 들어봤죠. 아미노산. 이거 뭐 그냥 맞추는 사람이 있겠죠.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최종적인 분해된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카로틴. 지방산.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이건 그냥 맞추시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48백만 먹겠습니다. 우선 먹고나니까 좀 먹네. 진짜 먹었건데요. 여러분한테. 배고프게. 빠진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먹는 거 생각하니까. 자, 이 아미노산은 22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잘 먹답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이다. 가수 분해된 물질이다. 자, 이게 말입니다. 22 종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예성. 자. 그 다음에 48백만 먹겠습니다. 여드름. 어우, 여드름. 저 어릴때 막.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막 여름 되면 요. 막 얼굴이 생각도 하시겠습니다. 어우, 세수 몇 번 했는지. 툭. 어, 미안합니다. 지극만 먹어요. 그런 게 좀 요새 약도 좋고. 환경도 좋고. 환경? 옛날이야. 옛날에도 좀. 일단은. 제가 잘 안 씻어서 그래요. 씻는데 게으르다는 게 좀 떳. 게으른. 레이지 가이. 보잉. 레이지. 딜리전트. 미안합니다. 강내란 보이가이공. 굿 가이. 굿 보이가이공. 자. 자. 영어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잠. 자, 여드름 발생해. 미안. 좀 주우지. 여드름 있죠.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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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없죠.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정상. 정상. 정상 알죠. 막 일어나는 거. 정상. 정상. 현상이죠. 현상. 일단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자. 원인 정상이자. 자. 원인이 이제 정상인지 봐봐요. 그러면 자. 호르몬의 불균형. 당연합니다. 이게 여드름 물어보는 게 있나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알죠. 안드로겐. 여성 호르몬. 에르몬을 알죠. 거기에 불균형하게 되면 여드름 발생은 원인이 된답니다. 소원이에요. 그 다음 귀찍기 측식생활 당연히 하죠. 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중년 일상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엄청 났는데. 여드름. 막 얼굴에. 그 다음. 중년 일상. 제가 저를 위해서 주로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중년 애기 많이 나이잖아. 중년 애기 많이 나이잖아. 청소년도 나고 다 났잖아. 주로 사춘기 많이 났답니다. 또 하나. 여드름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또 있으면. 모닝이 됩니다. 이게 또 마지막 모닝. 자. 49분 넘어있다. 여러분. 여드름.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항상. 해피. 스몬. 스트레스는 모닝. 스트레스만 없으면 어때. 세상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욕심을 버리고. 항상. 하는 것만큼. 가져간다는 신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하셔도 되겠지만. 최선도 안하고. 다 안하고. 뭔가 없겠다면. 더듬없이 봅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49분. 그리고. 화이팅. 최선을 다하십시오. 49분. 지금까지 계속. 뭐. 시험전 오네요. 시험전 오네요. 시험전 오네요. 시험전 오네요. 시험전 오네요. 자. 자. 케라토. 헤라린. 가립은. 피부 부피에 어떤 층이 주로 존재하는가. 우리 피부 부피에 어떤 층이 주로 존재하는가. 우리 피부 부피에 어떤 층이 주로 존재하는가. 이 가립청. 암기앤드. 이 가구통이 오는 각자. 이 각자. 이 각자. 우리 각자. 정의점에. 4주. 28일. 자. 자. 케라토. 헤라린. 가립하면요. 그냥. 무슨 층이라면. 층. 층이 주로 존재합니다.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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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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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 주로 존재하다는 말은. 어느 층이 많이 존재하느냐. 가립. 층을. 헤라린. 가립은. 케로. 케라토. 헤라린은. 자. 가립청이 많습니다. 자. 가립의 중간. 가구통. 가. 유. 오케이. 여기 지금 나왔네요. 그 상황도. 가구통. 각지층 하나 빠진. 제일 바깥쪽. 각지세포가 바깥쪽으로 떨어진다. 28에 14주되면. 그 다음에. 50분 넘어가겠습니다. 50분. 아. 이거 뭐. 또. 아까 했죠.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아직 비비크림. 썬크림 한 번 더 발라봐서 좀.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이번계의 관심. 지금. 구비. 사든지 받아야겠죠. 자신이 사든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번 기회에. 무슨 말. sp. 답은 이거죠. sp. 공상각이. sp. 뭐. f. 큰게 아니라. 막. 자. s. 썬이고. 자막도 갑니다. 피넛 프로텍트. 프로텍션. 팩트. 자. 썬이 뭡니까. 태양. 프로텍트. 태양을.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거죠. 프로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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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저 국정학교 때. 사람들 다 알았죠. 프로텍션이 무슨 말인지. 팩트나 말하면. 수치. 이런 뜻인데. 팩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잘못합니다. 자외선 중에서. 울트라 바일럿이 자외선이잖아. 자외선 B. 자외선 B로부터. 피부가. 차단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난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B. 아까. B가. 흐흐흐흐. 원래 있는가 봐요. 우리가. 자외선 B는. 자외선 A 몇 배? 1000배로. 1000배로. 1000배로의. 홍반. 발생. 능력을 갖추죠. 파워를 가지고 있대. 자. 그래서. 자. 자외선 차단지수는. A. P. F다. 약자로. 자. 저. 맞았냐고요. 아이고. 일단 사진 보자. 자. 봉. 이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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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바라는가. 미리 찍어놨습니다. 오늘. 영상. 오늘 촬영한다고. 자. 보죠. 어때요. 에이스. 에피. 에피. 에피에프 매치입니까. 좀 낮네. 아 잠깐. 어디서. 그 다음에. 자. 오늘 커피십에서. 갔다 했잖아. 커피십에서. 누워서. 한 장 찍었습니다. 비비크림 한번 입에다가 놓고 같이 누워서 어때요? 발란 것도 티나요? 시간이 그때가 10시 11시 좀 됐으니까 그럼 지금 몇시냐고? 많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점심 먹고 갔으니까 그래도 점심때는 1시 2시 발랐는데 10시 그래도 어때요? 비비크림 얼굴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안 바르면 쭈구쭈구합니다 근데 어때요? 희발성이 잔염를 배웠죠? 안 날라가고 있죠? 갑자기 이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랬어? 물 한 잔 먹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